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민우쌤입니다 2025년 상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이 벌써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여러분의 강의를 보는 시점은 이미 2025년이 된 이후에 보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자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언어로 다가가는 영어인데 1학년 때부터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잘 접해왔던 친구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또 1학년 올라오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추구하는 영어의 방식은 모든 것을 다 암기만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마치 국어를 언어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처럼 영어도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어법적인 개념들과 그 다음 문장 해석 방법들까지 그런 것들로 같이 다가가는 영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 2025년입니다 특히 고2 친구들보다는 이제 고1 친구들에게 조금 교과서가 다 모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좀 자료나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 다 교과서가 개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선생님도 그래서 지금 이제 촬영하는 11월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지금 조교들과 같이 여러 가지 교과서들을 다 지금 자료들 본문들이랑 그 다음에 문법 교과서 자료들 다 취합을 하면서 지금 강의를 굉장히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먼저 촬영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교과서에 좀 누락이 없기 위해서 좀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강좌들 열심히 다 같이 다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우리 1학년 과정을 공통영어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아직 말이 좀 선생님이 안 익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공통영어 1회 과정들은 앞으로 어떤 강좌를 촬영하게 될지는 저는 추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다른 강좌들의 좀 이제 맛보기를 보면 좋은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교과서 강좌는 구성을 조금 바꿀 겁니다 보통 선생님이 고2 교과서 같은 경우는 1강에 각 단원별 1강에 문법을 했었고 2강 3강에서는 여러분들과 본문을 조금 분석을 했었는데 고1 친구들이 이번에 보실 2022년 개정 강좌들은 선생님이 본문 1과 본문 2를 먼저 1, 2강에 각 단원별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강좌에서는 문법성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교과서 핵심 문법과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문법들 좀 서술형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을 다 모아서 아예 거기다가 교과서의 문법 내용만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대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조금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면서 좀 기다려주시고 고1 친구들은 이미 촬영 완료된 강좌들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1 친구들은 아직 교과서 개정이 안 됐거든요 고1 친구들 여러분은 후배분들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촬영 완료되어 있는 강좌들 보면 영어원, 1학기 때는 보통 영어원을 보시니까 능률, 김, 그 다음에 YBM, 한, YBM, 박, 그 다음 천재희, 지향민, 다락원, 김까지 해서 영어원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좀 진로,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목을 먼저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동화, 권, 독해와 장문 강좌가 있다면 여기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비상홍 영어원 강좌를 사실은 작년부터 좀 계획을 했었는데 시기상이나 조금 이런 것들이 늦어져가지고 비상홍 강좌를 촬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것들도 같이 해서 이 촬영 예정에 여기 영어원, 비상홍이 올라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교제도 고등학교에서는 빼먹을 수 없는 이슈인데 자 일단은 PT포스 독해 기본 1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림포스 강좌인데요 그 부분들 여러분 부교제가 학교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고2 교제가 선정이 된다면 저하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정이 돼서 조금 달라지는 지문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 예정은 수능특강 라이트라는 교제가 있습니다 수능특강 영어 독해입니다 영어 독해 연습 아니고요 영어 독해 라이트를 여러분들과 이제 해보면서 또 부교제 대비들을 여러분들하고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평변형 집중 PT 선생님이 제일 아끼고 제일 애정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강좌들인데 이것들 2023년과 2024년에 치러졌던 3월, 6월, 9월, 11월에 4번의 모의고사 그거에 대한 이제 지문들을 여러분들 시험 대비로 보셔야 되게 된다면 학평변형 집중 PT 강좌들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좀 이제 그 해에 치러졌던 모의고사를 바로 또 시험 범위에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2025년 역시 3월, 6월, 9월, 11월에 대한 학평변형 집중 PT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평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거의 바로 수업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또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 이걸로 시험 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로 또 시험 대비 들어가지? 막막한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학 동안에 조금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 영어 근력 집중 PT 강좌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촬영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건 기초부터 탄탄한 도캐 트레이닝 시리즈로 해서 구문도캐 편 구문도캐는 여러분 OT도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선생님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것 안에서 이 문법성까지 여러분들 강화할 수 있는 굉장한 유력을 가진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버전도 있고 2022년 개정 버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두 개의 강좌가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컨셉? 글쎄 컨셉은 거의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약간 좀 조금 더 앳된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옛날 강좌를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최근 강좌를 같이 수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도캐 편과 유형도캐 편 레벨업 강좌가 있는데 유형도캐 편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모의고사 지문들에 대한 문제풀이 접근 방법을 배웁니다 지금 영어 과목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뭐 해석만 하면 되지 않나? 해석만 하면 나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보시는 모의고사들의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문제 유형들마다 최적화된 문제풀이 방법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자 촬영 예정 강좌는 이제 유형도캐 편의 빈순삽 레거시라고 해가지고 자 빈칸과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의 세 가지 유형들 이것들을 좀 빠르고 좀 압축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들 문제들을 예비고일 친구들은 선배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고2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1 때 이미 어려움을 느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다 생각되는 친구들은 빈순삽 레거시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우리 겨울방학한테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에 대한 집중적인 PT가 필요한 친구들은 마더톤 고교형 문법 3300제라는 우리 교재 시중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광의를 촬영한 게 있어요 자 2024년 버전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 보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같이 문법 공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알차게 계획해 본 2025년 상반기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영어 그죠? 이런 멘토가 될 수 있는 저 그렇게 같이 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025년 한 해의 영어가 좀 탄탄하게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강좌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강의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민우쌤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